Q. tende은 네가ING의 삶을 느낌은 좋은데요 저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천구형은. 과한대요 과한 힙 몇 번 접어야 될 거에요? 한 세 번 접은데요 아 형 그게 잘 어울려요 이게? 나에게 짧을 벗을 느끼는 한다 힘 쎄보여요 왜 저렇게 크라고? 근데 이게 크니까 종아리가 좀 작아 보긴 한다 꽁 싼 거 같아요 근데 종아리가 작아 보기지 않냐? everyday is an opportunity karma said i'm here to stay get used to me get back what i'm put in looking for the good in every single situation still built with my true friends on the real what's the recipe 너 지금 미치실 것 같아 2. 2. 3. 3. 3. 4. 4. 4. 5. 5. 5. 6. 뭉쳐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두 팀의 S-Duby는 KBL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키클레로 설정된 안영준 선수가 멋지게 더블 클러치를 성공시킵니다. 1, 2, 3. 3, 2, 4. 2, 2, 2, 3. 3, 2, 3. 2, 3, 4. 방금 주문의 3, 4. berries 빚은 곳으로 가기지네. 1억원와 함께 부족할 수 없습니다. 3. 3, 2, 3. 1, 2, 3! 2, 3. 1, 2, 3. 3. 1, 2, 4. 1, 2, 3. 주위를 받는 뒤 어떻게 보면 냉정한 세상 크로스오버 안형준이 수비를 따놓습니다 주씨도 안들어갔습니다 공유에서 짜미운 백성현 짜미언입니다 한 점차! 14초! 원희 돌아서 던집니다 안들어갔어요 전태풍 전태풍 마지막을 향해 패스 연결, 인사이드 득점! 안영준의 득점! 93 대 92 2 1 2 2 2 2 2 2 3 2 3 2 3 3 2 3 2 5 5 5 6 5 5 6 8 11